지금 6시 5분 인데요 몬트리올을 떠나기 직전입니다 여기서는 표시가 잘 안나는데 여기가 기차역 들어가려 있는 겁니다 기차역, 몬트리올, 기아스 센트럴 권한 지역인데요 도로변 표시판이 여기선 보이지 않습니다만 하시노, 하시노 데 몬트리아 에드피스 방크 로얄티 캐나다 권한 곳이죠 여기 굉장히 권한 곳에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오타와는 완전히 딴판이네요 해가 드디어 이런 오피스 빌딩들 대단하죠 사실 여기가 인구가 270만인가 되고 메트로폴리탄 광역지역으로 하면 거의 한 500만은 좀 덜 되는 정도 라고 하니까 세계적으로 봐도 상당한 지역이죠 아쉽지만 이제 여기 떠나게 됐습니다 아쉽지만 이제 여기 떠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